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00시터 오른막인데 한 30몰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상 꼭대기로 올라가네. 좌차고.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좀 좁다대. 그래? 허브역 치거나 잔디 커뮤션이 좋단다. 길이 안좋네. 캐디 빼고 있는거 모른다. 올려놔야죠. 여기는 순천cc입니다. 나이놀로 구성될게요. 주말 그린피가 1,2부 10만원입니다. 카트료가 8만원입니다. 핑당 8만원입니다. 여기 보이는 곳에 백을 직접 내리시면 됩니다. 여기가 순천cc 입구입니다. 여기 들어오시면은 여기 바로 여기에 캐디백을 내렸습니다. 캐디백은 손님이 직접 내렸습니다. 내리고 나면은 스태프분이 저기 컨베이어를 이용해서 아래쪽 카트실로 백을 내려줍니다. 아래쪽에 있는 스태프분들이 다시 그 백을 카트에 실어서 스타터 지점까지 카트를 가져다 줍니다. 끝나고 나면은 직접 백을 저기로 오거든요. 백을 갖다 놓고 차에 다시 두고 다시 저리 와서 저쪽 편으로 해서 카트실로 갈 수 있습니다. 바다가 보입니다. 순천 뷰가 좋네요. 아직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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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이따가 아 스타드 할 수 이렇게 꽃백을 안에서 스태프분들이 다 실어서 여기 대기시켜줍니다 그 백이 다 실려있고 순서대로 스타트 시점으로 카트를 옮겨다 줍니다 바로 라운딩 준비를 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늘집 메뉴인데요 짱뚱어탕도 있네요 소머리국밥 김치찌개 분식료 김밥 라면 계란 도구인치 부침개 어묵탕 여기는 연습거리기입니다 연습거리기 제법 넓네요 두 개가 있구나 일찍 오셔서 버터 연습하는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최소한 30분 일찍 거의 뭐 1시간 정도 일찍 오셔서 한 20분정도 버터 연습하면 스코어에 도움이 될겁니다 우리 키샷 준비해야 된다 빨리 개입해 오이 다치겠다 자 티샷 하세요 먼저 치세요 중부 댄서요 1번 홀입니다 260도 오른막 인데 한 30미터 정도 되는거죠 우측 우측 한거 봤는데 슬라이징 나가고있어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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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거지만 2일에 길을 보여주시길 바라요 2번 홀입니다 1번타입에 길을 멈출 수있게 되면 2분홀입니다 팝5홀입니다 조금 밀리네요 우도그렉이라서 좀 밀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폐웨이나 그린상태는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조금 좁은 편이긴 하지만 재밌게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린 여기 우도그렉홀이라서 나중에 치고나면 앞힘이 안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카트에 있는 패드를 보시면 여기 아티미 카트거든요 도그렉홀에서 안보일 때는 이 카트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기가 207m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희가 지금 티샷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카트가 움직이는 걸 확인하고 티샷을 하시면 됩니다 노키디때 이런 도그렉홀일 때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티샷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저희 카트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 인데 지금 안 보입니다 그래서 노키디때 카트가 티샷하는 동반자보다 먼저 앞으로 가시면 안됩니다 항상 뒤에 있어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가고 있죠 이제 티샷할 겁니다 약간 슬라이스홀 같은데 오이 살았다 이거놔 나고 비상해 가놔 살았어 살았어 뭘 돼 있어 그거는 세기도 해 그래야 이거 그야만 보이나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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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저러 공격 left 흙 공격 잠깐만 뽀 볼! 앞에 가면 뒤에 칠 수 있습니다. 버디 찬스 입니다. 바보야. 아, 시매가 좀 이지매가 쳤어. 바보야 나무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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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네 소개를 해 포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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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뭐냐 안대 어찌 내리막이라가깔 이 Lunch kö 최하나 봐 최하나 오케이 뭐? 셋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블 다블 2번을 팝파이블데요 투어난 것 같습니다 포트를 갖고 가보겠습니다 이글 찬스 되겠습니다 저 뒤로 날라갔겠지 아 아 아 아 아 아 이태우씨가 지금 아파리에서 양은 없습니다 3번 맞다 여기서 아 나섯번째 맞다 아이고 난 내꺼는 죄송합니다. 나 뭐 이런다란다. 수고하세요. 3번을 파포인데요. 도고렉 좌, 도고렉 홀입니다. 드라이브 사용금 로컬룰 적응해서 오버누드나 아이언헬치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치겠습니다. 5초 출발. 아이고 슬라이스가 났습니다. 넘어가면 살겠다. 아 내려오나 안 내려오나. 넘어가면 저기 넘어가면 살 것 같은데. 안 보이나 안 보여. 아 왼쪽이야. 하수리 4번으로. 하수리 4번으로. необ 어레니케. 바다가 안보이는 안타깝네요. 바다가 말 만 blir다 없으면 그냥 가 bless. 아 뭐라고 하나 그래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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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잠시만요 자세히 모르겠네 아까비 아 이거 못해 에레이션이 아 아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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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야 보기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포트에 서너있지 여기 깜짝 놀란다 하 보기보기보기보기보기보기보기 불가 안되겠어요 저 앞에 스텝있잖아 오븐을 롱홀입니다 잘 챙겼어요 출발 출발하겠습니다 200m 지점에 갇혀있다 200m 끊어간다 많이 남았잖아 욕을 하고 그래 바다가 보입니다 6번 오름 다 파파 상당히 좁아 보이는데 여유가 좀 있을겁니다 8분 오릅니다 125m 저기 클럽하우스가 보이네 손이 뜯니까 손이 뜯니까 나도 근데 손이 다 잘 뜯니까 한 보자 130m 나았다가 120m 나았다가 자 같이 보자 아이씨 얼마나 작지 우리끼리 놀았는데 그의 집을 한번 너가 없어야 되겠다 아 아 버디 잡아가 그릇집 사야 되지 또 오븐에 배워가지고 다수가 또 견덕이 생기지 별로 좋은거 아냐 내려볼때로 어구 샷 내려온다 이리 10분이네 퍼도 시험 많이 됐다 우리 4시간 전에 앞에 도목으로 걸렸다고 뜻이야 하긴 안 걸렸지 3시간씩 그냥 가볍게 붙여도 돼야되니까 그게 미처 아니에요 어차피 쓰려야 할 건데 왼쪽 마이포트 무리하게 칠 필요 없다니까 항상 왼쪽 왼쪽 오 또 있다 7번 홀입니다 7번에서 보면 전망이 좋아서 전망을 바라고 만원경이 같아졌습니다 밤이라서 오! 와 이건 좀 많이 걸리지 않나.. 어떻게 해? 오케이 살짝 건드린 거 아이가 아닌가? 아니다 마지막 코리 라이트 지금 날씨가 좀 이제 싸서해지네요 잘 뜨니까 달도 뜯고 그린이 갔어 접대 검사 해야지 슬라이스 불 깜빡깜빡하는 앞에 사람은 조금 다 무거 내가 뭐가 되지 뭐 불꽃이 났다 돌아온다 돌아왔다 돌아왔다 이게 진짜 아 이거 뭐고 이거 어이 저 같이 가자 어깨 받아야 된다 어깨 받으면 되지 아 그래 넣어야 돼 불러가 이런 아이씨 붙잡기 우선 넣는다 못는다 다시 가있잖아 아깝다 우와 오케이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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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닦으면 안 되까 안 돼 그린에 보러 나왔어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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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상호 1등 설정 안 돼 그 앞에 조용히다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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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동갑이잖아 동점이 팔을 내가 봐있잖아 글래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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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돈이 수고했습니다 그weet 아깝다 아깝다 아이고 오늘 불우기 맛있는데 태호 30이나 50이나 30이나 50이나 마지막은 왜인데? 따블 다 따블 다 따블 차에 바로 실어야 됩니다 네 우리는 카운트에 갔다 가야되니 왜 커피카고 대상하고 가야 그럼 차가워 둘이 씻고 씻고 오든지 차는 뭐 준비할게 좋다 여기 다 있어 이게 뭐 차인줄 알아봐 다 있어 표 차에 있노? 저 두 번째 밑에? 네 두 번째 그럼 너 먼저 내려주고 내가 올라올게 네 체감 차이 있노? 어디 여기 여기 그런데 처음에 안 틀리나 아 카트 판랍은요 주차장 가서 백을 다 내리고 여기 준과서 처음에 스타트 지점으로 와서 안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